네, 오늘은 왔습니다. 사실 리그도 축소가 돼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일단 잘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자유에는 성공해. 밀어주고 원터치로 정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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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윤이었는데 뒤쪽에서의 윤종규 선수와의 경합. 각도 만들어서. 중앙점. 오스마오. 오우. 펄측 막아내고 있는 이태기. 약속된 장 속에서의 선수들이 포플레이에서 오스마루 외발 슈팅해야지. 오스마루 만들어지고. 딱볼로 주고.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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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길라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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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홍글론 선수가 앞쪽 공간으로 줬을 때 좀 무례한 패스가 아니었을까 생각했는데 수비가 걷어낸 볼을 그렇게 멀리 걷어내지 못했었거든요 이동준이 깊숙하게 이펜트를 가져가면서 좋은 슈팅을 보여줬어요 자유가 확정됩니다 빠르게 준비를 좀 시키고 있네요 자 뒤로 빠져나옵니다 보고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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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을 맞지 않은 것 같고요 박주영과 호스마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박주영! 살짝 두고 말았습니다 회심에 박주영의 오류발 슈팅 앞쪽에서 발대로 박주영 박주영 뒤로 살짝 내줍니다 슈팅! 두고 말았습니다 제일 빨리 왼쪽으로 서보빈 크로스 뒤에서 세월음쿵 세월음쿵 오! 동전골을 바다들고 있는 선나를 뱃입니다 슈팅, 여기서 암커를 해줍니다 리그데빗골이에요 리그 데뷔골을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 19편 전의 공격수가 있는 걸 해냅니다 네 자, 서보빈의 왼발 크로스가 있다 너무 좋았고요 자, 그 앞쪽에 이제 김현성 선수가 있으니까 부담이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뒤쪽으로 내줄 뻔빠 한데 이 낙여리 선수가 되게 과감하셨을 때 그랬어요. 뒤에 선수가 되게... 첫 터치에서. 자, 일단 살려냈을까? 조용호! 들어갈 듯 하다가 살짝... 윤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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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톰이 오른발! 갑니다! 따라서 한 발! 한 번 접고! 윤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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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성호 선수가 이제서야 성악을 하고 근데... 비가 올라갔다고 하느라도 브이앱을 통해서 다시 체크를 하면 온사이드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 장면입니다. 홍시호 선수의 위치가 좀 중요한 건데요. 머리에 맞고 바깥으로 흘렀었는데 홍시호 선수의 위치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자, 지금... 오! 골라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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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컬 2대1 영간의 3레벨 파티입니다. 아, 잘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팝백! 윤두택! 슛! 터치! 잘 뽑아주고 욕심부리지 않고 들어오는 김준여백이. 야, 이 훈심의 멤버의 슛인데... 딱히 땅골, 다시 앞두고 윤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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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선수 함께 태클이 들어가면서 윤두택! 자, 여기서... 다리 깊게 들어갔거든요. 윤두택! 그리고 박주영 가슴 크리핀 떨어뜨리고 자, 클레르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양한빛 골프에도 올려 볼문이 비어져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단측 상황이 나오는데 양한빛 골프에 파티입니다. 자, 선수들은 이렇게 흥분할 필요 없습니다. 아, 아 여기서 일부러 좀 거리적으로 걷어차서 분명히 뭐 대기심도 있고 주심도 끝까지 이 상황을 지켜봤으니까 이 상황은 또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선수들은 좀 흥분 상태에서 너무 과하게 좀 파울이 들어와서 이 천벤체에서도 충분히 항의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양한빈 골키퍼는 최장이 됐네요. 인천이 시즌을 길게 치러 왔고 결국은 다 꺼져갔던 희망의 불씨를 조성원도 부임 이후에 13경기에서 마지막 경기까지 승리를 가져가면서 7승 이 7승이 결국 아길라드 선수의 발끝에서 결승골로 만들어지면서 인천이 잔류를 확정짓게 됐습니다. K리그1 잔류의... 5-5보dles 6-8팡 5-4팡 그리고 100-8팡 5-4팡 15-5 care